전남 보송군이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 대상으로 제한 공모를 추진합니다. 보송군에 따르면 공모분야는 일자리 경제와 농림, 어업, 축산, 산림, 그리고 보건복지 여성 등 총 7가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제한된 사업은 향후 사업부서의 사전검진과 제한 1차 심사,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2차 심사 등을 거쳐서 6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고 보송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보송군 제한 공모를 모두 510건이 접수됐고 그중에 8건이 최종 선정됐고 이번 제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국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